이 시간은 다섯 가지 확신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정복자의 무기, 바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민. 여러분, 우리가 신화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단어만큼 많이 듣는 단어도 없지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가장 또 안 되는 우리의 영원한 과제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우리 인생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양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언약적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려드린 우리 교환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기에 보면 정복자의 무기가 기도인데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찌 보면 역설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자, 이 고백의 핵심이 뭔가 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을까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도 전 시간에 받았지만 기도는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올려드리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가족이나 또 신앙의 초석을 좀 다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좀 벗어나서 성경적, 언약적, 올바른 기도, 또 바르게 붙잡고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자막의 자료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을 타서 보더라도 다 핸드폰 하나씩은 다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혜나 조난을 만났을 때도 핸드폰이 있어서 구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핸드폰이 생명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핸드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자, 기도의 줄이 통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생명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다. 가장 약하지만 큰 능력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도. 우리가 이 언약적인 기도만 회복될 수 있다면 기도만큼 사실은 쉬운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못 기다리면 기도가 노동이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단절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정복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받으실 때 모든 종교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보면 와, 저들은 저게 가짜 기도인데 정말 귀신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는 실패고 저주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정말 목욕지에게 해가면서 산기도 새벽기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 볼 때 야, 제대로 이 언약 붙잡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우리가 정말 저 귀신 섬기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기도라는 행위만 놓고 봤을 때 너무 많은 축복을 우리가 뺏기지 않나. 자, 모든 종교 기도 행위 있습니다. 기동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여러분 동물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떠놓고 빌고, 돌 보고 빌고, 당산나무 놓고 빌고, 하늘심 보고 빌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정확한 의미와 방향을 아는 성경적 기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언약적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로 기도의 좀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원을 제가 좀 이따 자막과 함께 볼 건데요. 이 어원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은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라는 행위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사실 이 두 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어원적인 기원을 보면 포로시케라고 해서요. 한 3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청원하다, 인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밑으로 보시면 엘륙시스라고 해서요. 두 번 정도 해견하다, 대화하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데오마이라고 해서 한 22번 정도 나옵니다. 원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구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기도는 간청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원하고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 상단으로 쭉 올라가시면 아고니조마이라고 해서 7번 정도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상급을 위해서 싸운다, 애쓰다, 힘을 다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원 안에 제가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강구하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의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또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 싸움하는 거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나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조차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일단은 아까 그 기도의 어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오마이 원하다, 간청하다, 구하다 대부분 내 소원을 피는 것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거는요 내가 원하던 것이 됐냐 안 됐느냐가 모든 기도 문담에 척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는 너무 노동이야 너무 힘들어 피곤한 거죠. 그리고 뭔가 기도를 잘 하려면 막 낙타 무릎이 돼야 되고 양인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될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막 세게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짧게 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소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참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예수 안에서 편안하시고 정말 이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셔서 하나님과 수시로 소통되는 그런 응답을 좀 늘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종교인들의 기도와 그 응답의 기준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 또 이 우상 숭배자들 또 많은 기독신자라 하더라도 정확한 기도를 놓쳐보는 데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소유 플러스 성취 어쩔 수 없습니다. 없다가 생겨야지 기도응답이고요 내가 원하던 거가 어떻게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응답의 기준은 소유와 성취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신념을 갖고 막 노력하고 명상하고 집중하며 뭔가 응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명상하고 잘못 집중하면요 공중것의 자본자 흑암의 세력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요 이 기도 제목을 잡을 때 기도할 때 제목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자고 싸고 자고 집 문제 자식 문제 육신 문제 해결 또 육신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받아야 되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요 이미 이방인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는 모든 다 종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아니야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 있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죽었냐 아니 학한 자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4대전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시간표를 묻습니다. 너희가 할 바 아니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언제 이 문제 해결될 거냐 이거죠. 뭔가 내 앞에 닥치는 이 문제가 지금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내가 정한 네 시간표 속에 때를 씁니다. 그리고 야구보석 4장 3절에 정력으로 쓰려고 예 이거 보면은 그야말로 내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 하수인인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응답을 해줘야 되는 종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무신론자, 불신자, 귀신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기도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명상하고 몰두하고 집중하면 응답이 와요. 세상도 응답이 줍니다. 그런데 귀신이 주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의 출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응답을 누가 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답의 출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고 말씀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진짜 응답 아닙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근간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떠나 있고 안 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된다. 그건 가짜 응답입니다. 후폭풍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목표나 소원을 달성하고 내 동기를 충족시키면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너무 잘 돼요. 내 옆집에 오히려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남편이 승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떠세요? 흔들리시잖아요. 갈등 오시잖아요. 궁금증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출처가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이 어디서부터 왔냐. 마태복음 4장 사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날아주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엉뚱한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귀신도요. 여러분 돈도 주고요. 건강도 줍니다. 부적석하면요. 뭔가 애군도 때워집니다. 하나님께 협박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참 안 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협박식 기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 가야지 그것이 꼭 응답이고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과 확신이 오는 것이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전에 어느 새가족이 그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요. 부신자들도 노력 안 하고 문제 사건이 있어도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냐.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그런 수준의 응답으로는 절대 현장과 영호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자식 내가 떼쓰고 협박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에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지만 대학 간 이유가 문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고요.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응답의 분들이 연속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언약기도 여러분 성경 안에 있고 기도 안에도요 현장 갈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 안에도요 우리 다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현장의 영혼들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열매 맺히지 않을 겁니다. 성령 속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언약기도 이 올바른 언약기도에서 함께 말씀을 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골반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필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표현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알아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내 마음은 너무 불안해 요거 요거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응답은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직 미결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면서 평안해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거야. 그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강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내 기준 내 욕심 내 시간표 내 동기 요것만 조금 내려놓으셔요. 그러면 무조건 인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내 기준 내 욕심 사실 이거 이거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내 거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생각만 살짝 갖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쭉 이 주기도 문이 나오잖아요. 자 정확한 이 언약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그의 의뢰를 구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 옆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언약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도 주기도 문이 나와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자 사역의 원동력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탄식하셨고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너의 능력이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 김을 받으셨고 우리가 막연하신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섰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차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문이 보금화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감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언약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결론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기도의 결론인 거죠 기도의 결론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 기도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주기도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거든요 이것이 정말 성경적 기도 언약기도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기도 자 언약에 대해서 잠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자 언약기도 언약기도 언약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 예원교회 여러분 커버넌트 홀이 있습니다 자 커버넌트 뜻이 뭐죠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자 우리가 구약의 힙을 이어오르는 베리트라고 얘기를 하죠 베리트 이게요 양쪽 양측 사이에 조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의 조약을 맺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속력과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바로 함께 영적으로 결속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 원하시는 언약기도 자 우리가 이 올해 이 원단 기도문과 또 매주일날 세 가지 이 언약기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려우실 때 읽으시면 돼요 내가 뭔가 눈을 감고 중원 부원 할 바에는 자리에 눈을 뜨고 정리된 페이퍼를 놓고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는 거 멋진 기도입니다 내 입으로 소리 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중원 부원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광약길 갈 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대낮에 주시지 않아요 새벽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해가 뜨면 만나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건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 훈련 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체질화되고 자꾸 내가 고백하는 왜 우리 체질 자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기도고 여러분의 고백과 신음 소리까지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역사하실 성령이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성령이 즉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퀄 바로 반대로 흑암의 세력 악령이 꺾여지는 거거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많은 고민이 되시죠?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내 뜻대로 구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했는지 내 계획대로 구했는지 아니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구했는지 아니면 원수 맺는 마음으로 구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초창기 제가 믿음이 적었을 때 그때는 사실 제가 이게 기도응답으로 된 건지 우연이 된 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건지 헷갈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 저 무딘 거 아시죠? 저 미련한 거 아시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건지 우연이 된 건지 사실 저는 그거를 분별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제가 확증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 잘못 구했거나 내 뜻대로 구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좀 바꿔달라고 나는 그 동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처음부터 똑바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삐뚤삐뚤 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품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기도응답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넓은 마음이 있어서 누구를 품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행복자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저 이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까마 겁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순종할 마음이 없어 나는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표가 있어 난 제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조금만 여러분의 동기 시간표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야 그때 내 뜻대로 내 시간표로 됐으면은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할 일들이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 천사가 활동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황하리 담아 하늘 보자에 예 부리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는요 영적인 헬퍼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크고 빌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결국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해야 될 거 이거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 신뢰해버리면 여러분 불신앙 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싸우는 이유 내 유익을 다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흔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응답의 방법은요 오케이 바로 응답해 줄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음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 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응답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좀 알파벳으로 풀어 볼게요 하나님 A 주세요 오케이 A 어 바로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 내가 주기는 줄 거야 어 주기는 줄 건데 어 지금이 아니라 너가 그거를 필요로 하는 더 좋은 시간표 속에 부어줄게 기다려 웨이트도요 응답이고요 하나님께서 A를 구했는데 A 플러스로 줄 때가 있고요 아예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A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즉시 응답만 응답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좀 이 다섯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했지만 금방 응답되지 않는 거 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한 거구나 그리고 무응답도 응답이구나 이미 다 주신 거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였구나 조금만 한번 여러분에게 왔던 응답들을 점검해 보신다면 그 안에 더 중요한 응답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이게 조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친구 비유 있고요 불이한 재판장하고 그 과부 간청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가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인데 자 간청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 떼쓰고 늘어지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간청한다라는 건 뭐면요 담대히 구하라는 겁니다 떡이 그 친구 집에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옆에 나오실 때 이제는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이죠 이 과부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자 이 과부 역시 불이한 재판장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자 강구의 대상을 아는 거죠 불이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불이하든 의롭든 바로 재판장만이 내 원안을 풀어줄 거라는 그 대상이라는 건 분명히 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히 나오되 우리 하나님 나의 강구의 대상이 응답의 출처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실제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실제로 적극적인 자세로 또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성령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역사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막 끌어져 있었던 문제와 사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오히려 영식인 전화의 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가 문제가 오히려 나를 세우는 시간표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은 응답들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 기도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무엇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대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고요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4경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뭐부터 하죠? 마게도냐 빌리뽀 지역에 가서 기도처 먼저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느해미아가 아닥사시다 왕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정말 성전을 지으...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건축을 하게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시기를 강구할 때 사람의 마음들이 열려지고 닫혀집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한풀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거 털어놓을 수 있지만 단순히 여러분의 자식 기도가 아니라 랩런트리를 기도하고 단순히 먹고 사는 생업이 아니라 정말 삼겹을 놓고 기도하고 단순히 하나님 백세시대니까 건강이 아니라 건강해야 되는 분명한 언약적인 이유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한 응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 자식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잖아요 나시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삼남이녀 보너스로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 바로 기도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가를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거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형태도 꼭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믿고 구한 거는요 이미 받은 줄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믿고 바라고 있으면 실상과 증거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강구했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삶 속과 그 언어와 그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요 믿어 해놓고서 사실은 강구해놓고서 사실은 여전히 예체질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약기도 종교기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제가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기도요 내가 기존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언약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의 출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는 영적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응답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당연히 축복이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기도 보세요 종교는요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내 동기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응답할 수밖에 없죠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전히 우리는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이죠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상세기 3장 6장 11장에 비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언약기도 내용 붙잡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거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다사이비 교주들이 뭐 이만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안산홍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의 공식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대로 구해 그리하면 이를 거야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 붙잡고 이 두 가지 기억하셔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강단 말씀 정리한 거 메시지 정리한 거 펼쳐놓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보청요? 원하는 대로 구해 그리하면 이루어질 게 요거 하반절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에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기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요한의서 5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약속도 믿지 않습니까? 2시에 만나자 그러면 2시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니 만나지는 겁니다 그거 2시에 막 됐을 거 없잖아요 그냥 약속 편안하게 믿고 나가니까 만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편안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엘리 자 엘리야가 사실 야구보수 5장에 보면 그의 기도를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레인메이커 하면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문에 은혜의 담비가 내린다 오늘 내 기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자라나고 이 지역의 흑감이 꺾여지고 오늘도 내 기도로 내 후대가 살아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 옆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 내가 누구인가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내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왕적 권세 예수를 부르기 때문에 흑감이 꺾여지게 되어 있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도 시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기도다 우리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여러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더니 사단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다 뺏겨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이 보면 아브라함이 중부 기도를 했을 때 그 로세 가족들이 구출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또 가문과 가정과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근데 나는 망곤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대반전입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그러나 나는 나선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각인이 바뀌는 시간 바로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서력이 무너지고 하늘 보자의 권능을 누리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기도할 때 실제로 그 옥문이 옥문이 열려지고 그 착오가 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묶였던 모든 여러분의 상처 또 모든 묶여있는 부분들 돈에 묶였다 사람에 묶였다 묶이는 부분들이 또 참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포럼 주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주 기도문 또 계신만의 통산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 기도문 계신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응답을 풍성히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도에 좀 격언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격언을 정리하면서 맞다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도의 일원은 이렇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어원은 어떻고 기도를 아무리 분석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음식도요 영양소 분석해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 소용이 없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노트부터 펼쳐보시고 말씀 정리된 거 그대로 소리내서 읽어보셔요 기도입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낫다 와 저는 보금 안에서 제일 많이 바뀌게 오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이것이 제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염려 걱정해요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5분의 시간 동안 내 입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면 되는 인생이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인생 기도가 풀리면 풀리는 인생 기도가 안 풀리면 엉켜진 인생입니다 자 기도의 격언을 좀 함께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나는 노동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해결되지 않은 정말 기도가 안 돼서 저에게는 도전할 과제예요 저는요 기도 시간에 눈물 쏟으면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저에게도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는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도 시간이란 어떤 기도 시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기도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감사 제목들을 기록해 보셔요 자 그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된 내용과 좀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 게 뭐면 우리가 사실 달라고만 기도하지 사실은 응답된 이후에는 크다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양답됐을 때 와 내가 깨달았던 말씀 그리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적어 보셔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기도 제목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점검함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응답도 응답임을 기억하시고 응답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문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자 정복자의 무기인 언약 기도에 도전하게 하사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정복자의 무기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교 기도가 아니라 율법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가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nit